복지TV 부산방송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업무협약식을 맺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복지TV 부산방송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간 업무협약식이 지난 14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장총련은 가디언몰과 미네르바의 지원을 받아 부산 복지몰을 주관하여 공급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산 복지몰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늘 운영지원협정체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산장애인복지몰에서 장애인의 취업과 전문적인 복지몰 운영의 체계를 잡아갈 것이며 장애인들이 온라인 백화점에 있어서 점주로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이 몰 자체는 앞으로는 단순히 부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정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장애인들의 온라인 취창업의 하나의 시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부산방송은 앞으로 부산 복지몰 운영을 도와 좋은 상품을 공급하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병량입니다. 감사합니다.